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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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긴 생각이 질려 선톱만큼이면 편한 밤일 건데 피곤한데 잠이 안 드는 몸 내 머리와 어깨 위 허리춤에 달린 쯤 휴식 좀 달라니까 짜길 꾸넬 뻔할 난 도망치 집 아프지도 않은 텐데 내 전화기에 어쩌면 놓치면 안 돼서 얘기가 쌓이네 난 아마 사라져 있을 거야 10년 뒤에 한 번에 사고 티켓 한 번에 사고 티켓 난 나 الر loh 감사합니다.